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가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놓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의 재산상태일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유가 없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산 등록을 강제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신의 여유가 없는 상태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상당한 고통이고 창피함이고 때로는 난감함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여유가 없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이 없으면 위축되고 또 비교되고 또 대단히 그 언치 않은 그런 감정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건제를 위해서 공직자의 재산공개 범위를 국업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별다른 깊은 숙고 없이 그냥 발표해서 관계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마도 투기건절적의 하나로 광범위한 재산공개 조치를 발표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이렇게 아마 계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이 정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도 봤습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통계연부에 따르면 2019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의 공무원 수는 110만 4천명입니다. 참 많은 숫자입니다. 정부는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까지 합치게 되면 130만 명 정도가 재산공개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추계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재산 등록 대상 공무원 수는 2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0만 명 정도가 더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 재산 등록 범위를 9급 공무원까지 학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해당 그 공무원들도 반발하지만 더욱 더 큰 반발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른바 젊은이들 공시생의 항의와 분노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 조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20대 30대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나마 걱정을 지금쯤은 여당 인사들 가운데 하는 분들도 계실 거로 봅니다. 특히 현직에 있는 들본보다도 젊은이들의 반발이 더 강합니다. 최근에 중앙일보는 공시생의 반발을 아주 상세하게 전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분노한 그런 공시생들의 의견은 대형 공무원 준비생 커뮤니티를 방문해 보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3월 28일 날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관련 글은 천 개를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자신을 공무원의 준비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면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 여유가 없는 사람인 9급 공무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을 함께까지 재산 상태를 공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마도 이 같은 불만은 정책 당목자들은 별반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또 좀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은 LH가 하고 왜 낮은 보수를 받는 9급 공무원을 문제 삼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집에 빚이 무려 10억 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낱낱이 공개가 되면 내가 개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동안 내가 정치적으로는 중도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조치를 보면서 그냥 보수 진영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9급을 준비하는 사람이 뭐가 재산 등록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든 간에 좀 더 젊은 분들의 마음을 가까운 거리에서 읽는 정도의 수고가 있었다면 이런 조치들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문정부의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다른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유독 이번 정부에서 제가 아쉽게 여기는 것은 공감 능력이 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런 정책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떤 기분상태에 빠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숙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9급까지 재산 등록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4월 7일 보궐선거에 많은 여당 후보를 조금이라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정책이 4월 7일 여권 후보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정책이 여권 후보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런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공감 능력의 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대방 입장에 서보는 능력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사람 입장이나 또 아주 빛이 많은 사람 입장이나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조치는 자존감을 하락시키고 모멸감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조치인 거죠. 물론 여권 입장에서는 LH 의욕 사건을 수습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내외에 발신하고 싶기 때문에 이와 같이 광범위한 130만 명의 공직자들에 대한 전면 재산 공개를 단행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라는 것은 정책의 대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반발과 분노와 분망과 조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도 정도를 걸었으면 초기 상태에서 과거와 같이 검찰을 투입해서 수습을 시도했다면 지금 정도는 다 문제가 해결됐을 겁니다. 올바른 길을 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적거리다가 결국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번지게 되니까 그것을 일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 초강경책을 내놓은 것이 젊은 층의 분노를 사올 뿐만 아니고 토지 거래 자체를 질식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우연에 대한 많은 그런 논란거리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올바른 길 정도를 걷고 정직을 벗삼아 매사를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 보고 재산 공개하라고 하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여유가 없는 사람 보고 여유가 없는 자신의 재산 상태를 낱낱이 공개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이 정도도 생각하지 못하니 날이 갈수록 민심이 위반된다는 점을 여건의 관계자들이 좀 깊게 숙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 자꾸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 상대방 기분이 어떨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표를 줄지 공감 능력의 부족 사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정부의 급조된 재산 공개 학대 방안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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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